다음 상담은요. 저희 유튜브에서 봄님이 올려주신 한화 시스템 한번 살펴볼까요? 매수가가 15,000원입니다. 비중은 5% 가지고 계시고요. 기다리면 수익 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될까요? 라면서 남겨주셨는데 어떡할까요? 이 종목은? 일단은 떨어질 때로 좀 떨어진 상태라 손절은 약간은 조금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화 시스템이 최근에는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됐었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모 회사인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많이 됐었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에 대해서 한화 시스템이 약간은 문제가 된다. 약간 이런 이야기도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한화 시스템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실적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최근에 신사업 투자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사업 손실이 좀 있었는데 방산 부분이 좀 워낙에 잘 나가고 있잖아요. 폴란드 양 수출권들이 계속해서 좀 잘 타결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화 시스템도 어느 정도 실적이 좀 정상적으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제 오늘 이슈가 있었죠. 북한이 이제 무인기로 도발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격출을 좀 못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또 폴란드에서 보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약간 너네 이러면 안 되지 않아? 최근에 좀 많이 샀는데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무인기 격추는 실패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뭐 여담일 것 같고 어찌됐든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실적이 조금 추가적으로 정상화되는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방산 부분은 워낙에 좀 매출이 좀 잘 나와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 개선이 좀 잘 가능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신사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이익이 좀 정상화되는 구간들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기간이 좀 길게 보면서 2025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최근에 좀 리포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익적인 부분이 본격적으로 좀 가동이 될 만한 시간을 조금 더 이제 기간을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고 당장에 내년까지는 시장에서 약간은 좀 관심도가 멀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방산 부분에 대해서는 한화 시스템보다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쪽을 시장 투자자들을 조금 더 보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이제 약간의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점은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세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시면 한화 시스템은 어찌 됐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어찌 됐든 실적 개선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나오고 있는 상태라 기간을 길게 봤을 때는 그래도 한 차례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는데 이 구간을 많이 반납을 한 만큼 그래도 이 정도 구간 실적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만 원 정도 구간은 그래도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문제점이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이제 수급을 받지 못하는 관심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구간은 충분히 나와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 지금은 한화 시스템보다는 다른 종목 쪽에 조금 더 타이밍 포커스를 좀 맞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1월달까지는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개별 종목 장세라 함은 오늘처럼 제약주라든지 혹은 이제 뭐 메타버스라든지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만 계속적으로 종목들이 순환이 나온다라는 뜻이 되고 저는 1월달까지 계속해서 좀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따가도 좀 이야기를 할 거지만 1월달까지 계속적으로 이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슈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방산은 기대할 만한 부분이 충분히 있기는 합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 이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방산주들이 약간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방산주 쪽은 실적에 대한 흐름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쪽에 조금 더 이 관심도가 높을 겁니다. 하나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좀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어서 방산주들이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하나 시스템은 약간은 소외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시스템은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졌지만 당분간에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에도 약간은 힘들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만원 구간 지지를 하는지를 좀 주요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좀 이슈 플레이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이제 좀 수익을 챙겨 놓으시면서 하나 시스템은 좀 대응 구간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만원 정도에서 좀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1차 반등가는 그래도 한 12,000원 정도까지는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 12,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다른 종목 좀 수익을 챙겨 놓고 이 12,000원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조금 줄여서 다른 종목 쪽으로 다시 한번 교체를 하는 전략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하나 시스템이 약간 소외되어 있는 만큼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 시스템 진단 도와드렸고요. 이 개인별 종목별 장세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 따라서 주가도 좀 강하게 올라가기는 조금의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현재 구간이죠. 만원 선의 지지를 확인을 하면서 일단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 12,000원에서는 종목 교체 의견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